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나 드리고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지난 몇 월 며칠 남편은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은 후에 20분 후쯤 쓰러지고 한 시간 반 만에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고 알아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것일까요? 그가 가졌던 형상이나 목소리로는 만날 수가 없겠죠? 그의 세계는 끝났기에 그와 나는 다시 제외할 수 없나요? 제가 죽으면 그를 만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못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만나고 있던 그 당시에 그 남편은 그 남편의 본질을 한 번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던 남편만을 만나 왔거든요. 내가 남편이라고 느끼는 그 존재는 있는 그대로의 남편이 아니었고 그 남편에 대한 나의 해석을 만났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이미 떠났고 그런데 그 떠난 것이 아쉽다고 하지만 떠난 것이 아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10년 전 남편을 만나고 싶어. 당신 가고 10년 전 그 사람으로 델다 줘. 안 되잖아요. 아이들 너 20년 전에는 참 예뻤는데 너 지금의 너는 싫어. 20년 전에 그 아이를 만나고 싶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이 몸과 마음, 오원이라는 색수상행식이라는 이 몸과 마음은 계속 왔다 가는 것이라서 정해진 순간이 없어요. 그 사람의 본질적인 정말 진짜 본성이라고 할 만한 어떤 정해진 순간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상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 상을 보고 있었던 거, 만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났던 그 남편이 그 남편이 아니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 속에 분별, 해석된 남편이었지. 그러면 진짜 그 남편은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러니까 그 남편을 못 만난다고 해도 사실 아쉬울 것이 없죠. 그는 허상의 남편이었으니까. 그는 남편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일과 같았어요. 진짜 남편으로 살아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곡해서 분별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그들을 살리는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 분별 속으로 죽어 들어가는 길인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남편을 살리는 길은 내가 내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되살릴 수 있고 진짜 남편으로 만날 수 있고 자식도 진짜 자식을 만날 수 있고 먼저 떠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먼저 떠난 부모님도 만날 수 있어요. 그 부모님의 애고는 못 만나지만 그 부모님의 본질은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매 순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것으로써 내 남편도 살아있고 먼저 떠난 내 자식도 살아있고 먼저 떠나가신 우리 부모님도 지금 여기서 살아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이 생명이 그 생명과 다르지 않은 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한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내가 확인해 보지 못한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말은 전혀 소화가 되지 않겠죠. 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생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이 오셔서 어떤 말로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아픔을 안고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런 분 중에 어떤 분은 한 몇 개월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너무 괴로우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재미있는 것도 없고 삶에 즐거운 것도 없고 그 아이 생각밖에 안 나니까 생각하면 더욱더 괴롭고 또 내가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점점 더 아이는 좋아하겠느냐. 내가 오히려 행복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괴로운 마음을 자꾸 가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뭘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본성을 깨닫는 게 아이를 살리는 일이라고 하니 내가 누군지를 한번 깨달아보자. 괴로운 시간에 괴로워하느니 차라리 공부를 하자. 그래서 그 법문만 들었다는 거죠. 법문만 몇 개월을 듣다가 너무 간절하니까 또 너무 괴로우니까 이게 막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발심으로 듣겠죠. 그러다가 문득 자기 본성을 확인하고 나 보니까 정말 정말 그 말을 왜 했는지 알 것 같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것이구나. 괴로움이라는 게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괴로움은 전혀 옅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괴로운데 괴롭지 않다는 말이 이런 말이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주인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만이 나와 내 가족들뿐 아니라 나와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한 나라의 왕위를 버리면서까지 깨달음을 얻었지만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부처님 한 분이 깨어나니까 사실은 부처님이 깨어남과 동시에 삼천대천세계 온 우주 일체 중생이 다 깨달은 거예요. 말하자면 일체 중생이 다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중생의 분별한 입장에서는 하시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때 부처님은 깨어났겠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어떻게 다 깨달은 겁니까? 이러지만 다 깨달아 있어요. 지금 100% 다 깨달아 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속은 거예요. 딱 하나. 너무 간단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고 생각을 보고 내가 세상을 보지 않아요. 나는 자기 생각만을 보지. 생각으로 만든 세계, 생각으로 만든 대한민국, 자기 생각으로 해석한 남편, 생각으로 해석한 자식, 생각으로 해석한 자기 세계 속에서 갇혀서 사는 거죠. 이게 부자유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깨어난다는 건 진정한 자유거든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무승자박이라고 하잖아요. 포승줄도 없는데 자기가 자기를 묶었다. 자기를 꽁꽁 묶고 그 꽁꽁 묶는 그 분별의식 그 포승줄과도 같은 그 분별의식 거기에 죽을 때까지 묶여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내가 나를 묶고 스스로 괴롭다고 막 아우성 치면서 나를 풀어달라고 자기가 묶었으니까 자기가 풀어야 되는데 남들이 나를 묶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또는 돈이 나를 묶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깥에는 조건이 나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만 자기를 묶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진도를 좀 나가보겠습니다. 육조단경과 마음공부책 백족 밑에서 두 번째 줄이고요. 참된 도를 보고자 하는가? 행함이 바르면 그것이 곧 도이다 행함이 바르다 행하는 것이 바르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는 행위 신구의 삼업, 삼행이죠 말로 하는 행위, 생각으로 하는 행위 몸으로 하는 행위 행위가 바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르다 바른 행위를 하면 그것이 바로 도다 뭐가 바른 행위냐? 분별하지 않는 행위가 바른 행위인 거예요. 분별에서 분별에 기반한 행동 이것은 전부 다 바르지 않은 삿대 행위 나쁜 짓을 한 것은 삿대 행위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바른 행위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지만 그건 작은 방편의 가르침이죠. 착한 일 하면 좋은 행위이고 나쁜 일 하면 삿대 행위다 그런데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착한 일, 나쁜 일 다를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착한 일이 있습니까? 정해진 절대적인 착한 일이나 절대적인 나쁜 일이 있을까요? 똑같은 행위가 어디선 착하고 어디선 나쁘고 어떤 사람에겐 착하고 어떤 사람에겐 나쁜데요? 똑같은 행위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해진 행위가 없어요. 좋은 행, 나쁜 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행을 하기 위해서 목매고 나쁜 행은 하지 않기 위해서 목매고 이거는 방편의 공부죠. 우리 불교로 말하면 시론, 개론, 생천론하는 인과응보적인 방편의 가르침 그걸 넘어서서 이제 사성제의 가르침까지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진정한 무분별지의 가르침으로 본다면 분별, 망상을 기반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바른 행동이에요. 그래서 바른 행동은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게 바른 행동이에요. 무의행, 유의행은 유의라는 것은 함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도 유의행이에요. 나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유의행이고요. 세상에선 좋은 일이죠. 착하게 하는 행동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유의행이지만. 그런데 중생들이 깨닫기 전에, 무의행이 되기 전에 유의조작으로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게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착한 일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착한 일을 하냐면 자기가 착한 일을 하고서 자기가 착한 일을 했다는 걸 알아요. 잘난 사람이, 또 인물 좋은 사람이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게 재수없잖아요. 자기가 좀, 자기가 겸손한데 진심으로 겸손한 사람은 좋은데 잘난 사람이 지가 잘난 줄 아는 애들 보면 재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수개로.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착한 사람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착한 사람을 하는 줄 아는 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사회복지를 하고 세상 사람들 돕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안 그러지? 너희들도 나처럼 좀 세상을 돕고 살아. 세상을 안 돕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는 세상을 도우니까 나는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상이란 말이에요. 나는 착하다라는 상에 사로잡혀서 착한 짓을 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건 완전한 착한 일이 아닌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를 해도 무주상보시 보시했다라는 상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했다라는 상에 머물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착한 일이죠. 그럼 자기는 착한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을 했다는 상을 내세우지 않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 몸이 배고플 때 입이 배고플 때 손이 숟갈을 계속 입에 밥을 넣어주는 걸 평생 하는데 손에다가 손이 입한테 나는 맨날 손해만 본다. 너한테 맨날 주고 너는 받아먹기만 하냐 하면서 뭐라 그러지 않듯이 자기가 자기한테 좋은 일을 하면 그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삼남완성이 전부 다 한몸이라니까요. 동체대비심 한몸이거든요. 남들에게 잘한 게 자기한테 잘한 거예요 그냥. 튀 낼 게 없단 말이에요. 상을 낼 게 없어요. 진실에서는. 그런데 중생들은 나는 잘했다. 나는 잘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못했지. 너희들도 나처럼 좀 잘해봐. 그게 제일 재수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알면서 잘난 짓 하는 거. 그게 어리석은 거란 말이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긴 낫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체대비심의 실천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자비는 지혜가 바탕이 안 되면 동체적인 지혜, 불이법의 지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자비와 사랑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딱 편을 나눠서 이만큼은 사랑해. 이 바깥에 있는 존재는 사랑하지 않아.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요즘 타중교에서도 반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선민 사상이라서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인들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짓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이 있고 그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이 따로 있고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의 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둘로 나누겠어요. 그거 욕보는 일이죠. 둘로 나뉘지 않을 때 평등하게 바라보게 되고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자비거든요. 거기는 내가 너한테 뭘 했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행동을 해도 내가 좋은 행동 했다 나쁜 행동 했다가 없어요. 내가 복을 졌다 그런 상에 머무르지 않는 행동을 한단 말이죠. 하고 나서 그 끝이에요. 그냥. 좋은 일 하고 나서 그 끝이에요. 그냥. 그게 바른 행위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바르면 그것이 바로 도다. 무슨 행동을 하든 그 행동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 것 착한 행동을 해도 거기 머물러 집착하지 않고 좋다 나쁘다라는 거에 사로잡혀서 거기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 행동 그래서 선악을 넘어서는 길이죠. 이것은 왜냐하면 본래 선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악이라는 분별을 넘어서는 무의행 하되 함이 없이 하는 이게 진정한 진정한 도의 행위예요. 그래서 참된 도를 보고자 하는가 행함이 바르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도이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항상 착한 일만 할까요? 행함이 바르다 이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 좋은 일 착한 일만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도의는 화를 한 번도 안 낼 것 같잖아요. 또 도의는 뭐 갖고 싶은 것도 절대 안 가질 것 같잖아요. 안 그렇단 말이죠. 왜? 도의는 한테는 삿대다 바르다 이런 둘로 나눈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어요.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내면서도 화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화를 머무르지 않고 화의 뿌리 번성을 그 자리에서 화를 낸단 말이에요. 화는 필요에 따라 낼 수 있죠. 당연히. 자녀가 잘못하면 내가 야 나 잘못했으니까 고쳐 이렇게 말해가지고 안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어리석은 중생은 아 저런 반응을 일으키시는 거 보니까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했나 보지 하고 뜨끔하면서 뭔가 경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화에 머물지 않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아예 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석과도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행함이 바른 것 행하되 행하는 바가 없이 행하는 것 어디에도 머물러 집착하는 바 없이 행하는 것 그게 가장 도에 가깝다. 그걸 무의행이라고 해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도에 대한 발심이 없다면 어둠 속을 헤맬 뿐 도를 보지는 못한다. 무엇이 도인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를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도냐? 어떻게 하면 도를 깨달을 수 있느냐? 스스로 도에 대한 발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도에 발심을 해야 돼요. 발심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자질이 있을까 없을까 혹은 스님 저는 근기가 약해서 깨달음은 좀 어려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기가 뭐가 근기냐 근기는 발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근기예요. 즉 내가 이 깨달음에 대한 마음 괴로움 없는 삶에 대한 발심 이게 강한가 괴로움 해결하고 살고 싶다 나는 늙고 병들고 죽는 근원적인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그런 거에 관심 없느냐 이런 거예요 나는 살면서 백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동안 누릴 수 있는 이 달콤한 즐거움 돈 명예 권력 지위 건강 같은 거 그거는 금방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 죽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런 거에 난 여전히 그게 좋다 난 거기 발심했다 돈에 발심한 사람은 돈을 벌 것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마음이 가있단 말이죠 마음을 바랬단 말이죠 마음을 일으켰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은 도에 발심하는 게 아니라 돈에 발심하죠 세속적으로 내가 가져서 좋은 거 돈 명예 권력 지위 같은 거 그런 거에 발심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거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하겠죠 근데 그런 거에 발심 안 하는 사람보단 그런 거에도 발심하는 사람이 그걸 더 얻기 쉬울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도에 발심을 그래서 이 초발심이 바로 변정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말이 옛날에 진짜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난 발심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정각이지? 근데 발심만 하면 정각이에요 발심을 해야 또 정각이 드러나고 발심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바른 깨달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력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뭐 업이 지중하니 안 지중하니 참선을 몇 년을 했고 안 했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내가 30년 불교를 믿었고 안 믿었고 상관없단 말이야 내가 지금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안 싶으냐 이거예요 불교의 발심 보리심 발 안역다라 삼맥삼보리심 이러니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서 무교나 타종교 신자들은 스님 저는 발 안역다라 삼맥삼보리 발보리심 그런 건 저는 좀 못하는데요 저는 교회를 믿거든요 그 발보리심 발 안역다라 삼맥삼보리가 뭔데요 괴로움 불교의 핵심은 사성제잖아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사성제에 발심했냐 이거예요 불교를 믿느냐 부처를 믿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부처인데 부처가 뭔지도 모르고 부처를 믿는다 이건 오히려 불교를 안 믿는 이런 불상을 믿거나 부처님 앞에 와서 빌기만 한다 그거 신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한다면 처음에야 그걸로 시작할 수 있지만 진짜 신심은 뭐겠습니까 괴로움 해결하겠다 여기 발심하는 게 이게 신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무슨 믿음이 생길까요 이 불상 덩어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또 경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경박한 말일까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천주교 밑던 사람이 이 마음 공부하다가 뭔가 문득 자기 본성을 확인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어쩜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이 자기네들끼리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지 물어보면 다들 무슨 말을 하냐면 와 이런 말 어디 가서 교회에서는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불경죄라서 그러면서 어떠냐고 물어보면 뭐라는지 아세요? 야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누가 나보고 미쳤다라거나 사이비라 라거나 정말 불경스럽다라면서 쫓겨날 건데 명백하게 명백하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였다고 내가 메시아였다고 하나님과 내가 둘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어디 딴 데 가서 하면 불경죄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나 내가 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욕먹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박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욕먹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일이지 자기가 지금 여지없이 부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이게 이 마음공부의 선입니다 어떻게 하면 깨닫느냐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부처가 돼야지 그 생각 필요 없어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겁니다 이거 이게 발심의 핵심이에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야지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야지 아직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와닿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고 말고 팔고 애별리고 내가 좋아하는 데 갖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데서 오는 괴로움 여러분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떠난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괴로움을 해결하고 싶잖아요 또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거 건강 뭐 이런 거 젊음 이런 거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잖아요 그거 괴로움 아닙니까 원증애고 내가 싫어하는데 계속 만나야 될 때 얼마나 괴로워요 싫은 사람 자꾸 만나야 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자꾸 만나야 될 때도 괴롭잖아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이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으면 늘 괴롭단 말이에요 오음성고 몸을 가지고 있으면 몸은 늙고 병들고 죽으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또 원하는데 구하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구부듣고 그게 다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인간 삶이 통으로 괴로움이잖아요 그런데 이 괴로움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으냐 벗어나고 싶지 않으냐 이거 딱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점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결단 안 하죠 어떤 결정을 내려요? 생사 해탈의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는 발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원래 안 되는 거야 생사 해탈은 원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단정 지어놓은 다음에 나는 살아 있으면서 그냥 돈 좀 많이 벌고 좀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선 도선 뭔가 내 세속적으로 행복한 거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 세간에 발심한 거예요 출세간에 발심한 게 아니라 괴로움의 근원적인 소멸 여기 발심한 게 아니죠 살아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달콤한 거 돈, 명예, 권력, 지위 같은 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 도와는 가까워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공부가 거창한 공부가 아니죠 대단한 공부가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공부죠 특정한 도력이 깊은 사람만 하거나 뭔가 전생부터 불법과 인연 있는 사람만 하거나 불교의 신심이 지극한 사람만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불교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요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해요 스님 저도 신심이 있고 싶은데요 저는 신심이 없어요 왜요? 그러면 저는 제 친구들 진짜 신심이 지극한 저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신심이 지극하다고 말하는 그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면 매일 새벽 예불을 가가지고 절에서 막 기도하고 매일 사실 나한테 무슨 각종 기도회 가면 3, 4, 5 도반들 모여가지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 올리고 이런 신심 그리고 동지 백중 49일 뭐 이래 하면 다 참석하고 어떻게 저렇게 신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면은 막 불공 시작할 때 끝날 때까지 계속 절을 하고 정말 막 간절하고 또 뭔가 힘든 일 있을 때 매달리고 이런 모습이 정말 신심이 지극한데 저는 신심이 없어서 그게 제일 괴로워요 나도 저렇게 신심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부처님을 막 간절히 믿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는 약간 비정상이라고 느껴요 정상입니다 막 신심 있는 사람도 정상이에요 근데 신심이 없는 사람도 정상이에요 왜? 그 기복적인 신심만이 신심이 아니에요 자기는 근데 뭐에 대한 신심이 있느냐? 나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은 확실히 있다 나는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다 또 인간으로 어차피 사는 거 이렇게 괴롭게만 살아서 되겠느냐? 괴로움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살다 보면서 느끼는 이 괴로움에 몸서리 친다 나도 한번 자유롭게 걸림없이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은 당연히 있죠 그래서 법문도 듣는 것이고 근데 신심은 없어 이러잖아요 그게 신심이에요 생사해탈에 대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게 신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에서 벗어난 분이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나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게 간절한 게 그게 믿음이 지극한 사람이죠 기복에 대한 믿음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 없더라도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심 없더라도 정말 나는 이 괴로움의 문제에서 지긋지긋하다 인생사 괴로운 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나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게 신심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마음 내는 거 그게 발심입니다 발할 발자 마음 마음을 바란다는 거잖아요 마음을 낸다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 괴로움 소멸의 마음을 낸다 그냥 괴로움이 사라진 것을 견성이라고 이름했을 뿐이에요 괴로움 없는 본래 괴로움이 일어나기 이전짜리 여기를 그냥 성품이라고 했을 뿐이에요 견성이라고 했을 뿐이고 견성 성품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거 그 불교에는 허다한 그런 불성, 열반,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거 깨닫고 보면 그런 것조차 없다니까요 본래 모일물이지 그러니까 선불교에서는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참마음, 일심, 참나 방편으로 하는 소리예요 완전 방편이에요 그거 명백하게 시부도 선의 깨달음을 말하는 시부도에서 소를 찾지만 나중에 소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잖아요 소가 견성 성품인데 소가 사라지잖아요 소는 임시로 잠깐 깨달음의 길에 어떤 화성의 비유처럼 깨달음의 길이 너무 멀다고 느끼니까 중생들이 중간 기착지를 하나 만들어놓은 거에 불과하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 초기 불교라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선불교는 견성, 본래 면목, 주인공을 말하니까 그거는 참나를 얘기하는 거라서 그건 힌두교의 아류다 불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에서 무화하지, 무화하지 이게 참나가 무화예요 무화가 참나고 그래서 바른 안목이 있어야 진짜 발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불교 공부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아무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마음이 있느냐 괴로움 없이 살고 싶으냐 아니면 지금 이렇게 그냥 살다 갈 거냐 이거를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난 어느 길로 갈 건지 세간의 길로 갈 건지 세간에서 좋은 거 그냥 취하고 버리고 하는 그 길로 갈 건지 이 출세간의 길을 확 트인 이 출세간의 길로 갈 것인지 그거를 딱 결정 내리는 거예요 그게 발심입니다 그걸 신심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종교적인 얘기예요 자기 문제 해결하라는 얘기지 불교는 불교 믿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괴로우면 그 괴로움 해결하세요 그 말이거든요 각자 자기 괴로움의 문제 해결하십시오 이게 불교지 그거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지 불교 믿으세요 하니까 저 스님이 자기 종교의 인원수 느릴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가 자유로워서 자기 괴로움의 문제 해결하면 떠나라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괴로운 사람 좀 그 괴로움도 해결시켜줘라 그게 진짜 불교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공부가 되면 공부가 된 사람들 자꾸 묶어둬가지고 우리 불교 새 확장하는 거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 우리 교단이 이렇게 많다 해가지고 새 확장하는 종교가 아니고 불교는 공부가 돼가지고 야 이런 사람이 우리 절에 있으면 우리 교단에 있으면 우리 교단이 발전하겠다 싶은데 그 사람을 이 교단에 묶어놓지 않아요 그 훌륭하게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뭐해요 하산하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네 갈 길 가라 그래서 네 주변 사람들 네가 만나는 사람 도와줘라 그거잖아요 불교 보면 다 그거잖아요 공부 다 되면 하산하라고 시키지 묶어둡니까 묶어두지 않아요 어디도 묶일 곳이 없는 자유로운 사람인데 어디다 묶겠습니까 이게 진짜 왕공부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정말 어렵고 진짜 힘들고 이거는 어마무시한 수행을 하는 사람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명백해요 수행자라는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라 간절한 발심 있는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근데 수행자라는 건 우리 자신이 없어요 그죠? 10시간씩 10년 동안 앉아있으라면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저를 하루에 3,000배씩 100일 기도를 해라 이러면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늪지 않고 앉아서 10년을 해라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보다 나는 못해요 그런데 발심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발심은 누구나 안단 말이에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왜? 자기 문제니까 자기 괴로움이니까 자기가 해결하고 가야죠 명백하게 그래서 스스로 만약 도에 대한 발심이 없다면 어둠 속을 헤맬 뿐 도를 보지는 못한다 발심이 없으면 계속 어둠 속에 헤매요 도를 보지는 못한다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말라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점인데 이 도를 나는 이 공부한다 도를 공부한다 그 사람은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간에는 허물이 없어요 항상 허물은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마음에서 있어요 자기 마음의 분별이 허물이에요 바깥 탓하지 않아요 딱 돌이켜서 회광 반주에서 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지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놈들을 다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해서 내가 괴롭거든요 그럼 저 사람 욕하는 저 사람이 잘못이지 어떻게 제가 잘못이죠? 어떻게 제 마음 바꾼다고 그게 바뀔 수 있죠? 뭐가 진실인가 그냥 가만히 보세요 나한테 누가 욕을 했어요 애라는 사람이 나한테 욕했어요 그럼 이게 내 문제일까요? 저 사람 문제일까요? 만약에 저 사람 문제가 맞다면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욕을 먹으면 욕먹은 사람은 다 괴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도 보세요 똑같이 욕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한테 같은 욕을 먹어도 이 사람이 욕할 땐 별로 나한테 타격을 안 주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이 욕하면 엄청 화날 때가 있죠 내가 그 사람의 비중 그 사람의 비중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약간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보면 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보고 욕을 했어요 그럼 아 그래 그래 이러고 지나가겠지 웃으면서 또 그러고 사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겠죠 타격 안 받는단 말이에요 욕을 들었음에도 타격을 안 받아요 근데 내 마음에서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훌륭하다고 느끼는 사람 저 사람한테는 잘 보이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 분별을 입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면 더 무너져 내리겠죠 더 무너져 내릴 거 아니에요 나를 저렇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밖에 안 받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괴로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은 비중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내가 부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나한테 와서 강력한 화살이 돼서 꽂힌 거죠 그럼 내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욕한 그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에게 와서 타격 주는 게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말의 바깥에 있는 소리의 문제겠어요? 말의 문제겠어요? 그리고 이 80억 인구와 우리는 어울러서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과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는 부정적인 사람도 많죠 아무리 잘해도 욕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한다고 했는데도 욕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예를 들어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고 그렇다고 뭐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막 그냥 전했을 뿐인데 천하의 죽을 욕을 먹기도 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악한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죽고 나면 저놈은 제일 먼저 시판 받아 지옥 갈 거라고 그런 엄청난 욕을 들을 수도 있죠 즉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욕설이 떠다녀요 원래 욕하는 사람도 있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세상에 원래가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사람 업이 다르니까 근데 그거에 내가 휘둘릴 거냐 휘둘리지 않을 거냐는 나에게 달린 일이지 세상에 달린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그 어떤 말에도 휘둘릴 리가 없겠죠 내 마음에서 취사간택해서 말에 걸리니까 그게 나를 괴롭히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바깥을 탓하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습니다 근데 딱 돌이키면 아 이게 내 문제였구나 이게 명백해져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남 탓하는 게 없어져요 아 이게 자기 문제구나 자기 일로 돌려요 이 세상이 세상이 자기라서 그래요 사실은 이 내가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위에 세상이 왔다 가는 거예요 세상 삼나만상 전체가 왔다 가는 거거든요 내 마음 위에 일이에요 탓 이 부처님 손바닥 하듯이 이 안에 일인데 거기 내가 끌려다닐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바깥이 없어요 남이 없어요 남들의 허물을 보고 싶지만 그 남들의 허물은 바로 자기 허물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남의 잘못을 본다는 것은 도리어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 남은 잘못하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면 남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스스로의 잘못된 마음을 물리치면 번뇌는 제거되어 없어질 것이다 이랬습니다 참으로 도닥는 사람은 세간의 허물 남들의 허물을 보지 않고 자기를 돌아볼 뿐이에요 남들의 잘못이 보인다 그건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남들의 잘못을 문제시하는 게 자기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문제시한 거잖아요 남은 잘못하고 나는 잘못한 것도 없다 다들 그러고 살잖아요 남은 잘못했다 그게 자기 허물이에요 남들을 잘못했다 하고 그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이러는 것 내 마음에서 그 분별이 일어나고 마음에서 허물이다 허물이 아니다 라는 게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전부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바깥 탈 게 없어지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살면서 뭐 할 말 할 건 하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다고 해서 자기를 내면을 본다고 해서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뭐랄까 여러분 세상에 해묵은 논쟁이 뭐냐면요 스님들 저 산속에서 지 혼자 깨닫겠다고 공부만 하면 뭐하냐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세상으로 나와서 사람을 구제하고 살봉사하고 뭔가 정치도 바꾸고 경제도 바꾸고 확 사람들 직접 돋는 현장으로 뛰어들어야지 산에서 도만 닦으면 뭐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막 세상에 막 문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직접 나서서 그걸 다 해결해야지 그냥 마음의 문제라고 하고 자기 혼자 공부만 하면 그게 어떻게 좋은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게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은 없지만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있냐면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문제 없었던 때가 있나요? 가난한 사람 없었던 때가 있나요? 구제해야 될 사람 없었던 때가 있나요? 그러면 구제해야 될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가서 구제하는 게 정말 맞을까요? 그들은 원치도 않는데 내가 가서 불교 전하는 게 맞을까요? 불교가 아무리 좋아도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너 교회 가면 지옥 간다고 하면서 너를 위해서 한다 하면서 듣기 싫어 죽겠는데 가서 기어이 얘기하는 게 맞냔 말이에요 자식이 절에 가기 싫다는데 기어이 끌고 와서 듣게 하는 게 맞냔 말이죠 그것과 비슷하잖아요 아무리 옳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과도하게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폭력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자신의 허물을 볼 뿐이에요 자신의 허물 그럼 자신의 허물이 해결되면 자신의 분별 망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세상에는 본래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분별을 따라가면 세상은 죽을 때까지 답이 안 나와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 속에 지금까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 혁명을 했고 온갖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그런 불국토가 구현된 적이 있었나요? 분별의 세계를 따라가면 죽어도 딱 깨어나도 불국토는 안 드러나요 그런데 자기가 문득 자기 마음 깨달으면 세상은 그대로인데 곧장 불국토가 드러나요 그게 진짜 해탈이에요 그래야만 그 힘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겨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런 지혜가 없이 세상이 잘못됐으니까 세상을 구제해야 된다? 그러면 구제하려고 하다가 자기도 그 늪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벗어난 다음에 구해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늪에 빠진 사람의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공부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자기 허물을 보고 세상을 탓하지 않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자비로운 거예요 이게 진짜 세상을 구제하는 일이고 진짜 봉사하고 진짜 사회복지예요 자기 마음 깨닫는 게 이게 세상을 구제하는 일이에요 지혜를 닦는 게 곧 자비를 실천하는 거예요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공부하는 게 세상을 구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돈, 여러분 가진 돈 가지고 아무리 사회복지 한다고 해도 얼마 가지고 얼마를 도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삼천대천세계를 일시에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무량 대복이 생긴다니까요 이거 교리 아닙니다 교리적인 그럴싸한 말 아니에요 너무나도 명백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 탓할 것 없다 자기 공부, 자기 마음, 자기 내면을 보고 자기 공부하는 거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Stravшь 루마 뷹 루마 뷹 bö 뷹 러 렭 뷹 뷹 뷹 뷹 뷹 뷹 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